우주에 무엇이든 올려준 모든 로켓은 다단로켓이었다. 로켓 추진제는 전체 무게의 90%가 넘는다. 이렇게 많이 실어도 궤도에 이르는 추진력을 겨우 낼 수 있다. 빈 탱크를 우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. 1단만 버렸는데 벌써 동체 무게가 반이나 줄었다. 그럼 나머지 단은 더 쉽게 가속한다. 보도마다 가장 효율적인 엔진을 설계할 수 있다. 만약 두리호가 1단이었다면? 그럼 단이 많을수록 좋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